도무! 다! 쌤! 루! S.O.S. 인지그레이션! 누가 불렀나 S.O.S. S.O.S. 퀸쳐! S.O.S. 퀸쳐! S.O.S. 퀸쳐! 으흠... 우와아! S.O.S. 멋있다! 그러더라고… 걱정 마시라, 도봇 엑스! S.O.S. 나는 반드시 나만의 파일럿을 찾아내고 말 테니까! S.O.S.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운명의, 환상의! S.O.S. 백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특별한! 근데 이게,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? 어? 우린 사실 친해질 시간도 별로 없었잖아 내 말이 나는 아까 궁금하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 이게 될까? 어디까지 될까?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혹시 레스큐 삼형제는 또 보시긴 하지만 XYZ와 완전 다른 건 아닐까? 응? XYZ와 다르다고? 어? 어? 응? 누가 사내소 불 피웠어? 129조! 여기 배도 바람 좋은 약수터인데요 아이고 저 할미꽃 다 타네 어? 또봇 붐! 불을 끄 거야 아이고 소방차 왔네 저는 또봇 붐이에요 뭐? 또보기? 아니요 또봇 붐이요 할미꽃이 위험해 하나는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아이고 저 할미꽃이! 할미꽃이 파일럿이 되셨어? 할미꽃이 파일럿이 되셨어? 그럼 할머니가 변신시켜서 불 끄시면 되겠네 빨리 하셔 빨리 해봐요 할머니 알았다 해보마 아 아 붐! 트랜스포메이션! 빙 ouv Bharanan! 아이고 기특하다 explорон 0 저 할머니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